법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어제 저녁에 CNN이 그리고 BBC가 트럼프 대통령이 윈즈 궁으로 들어가서 고풍스러운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엘자베스 2세 할머니가 된 구순이 넘었습니다 담소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화면을 옮기더니 미국 법무차관 로드 제이 로젠스타인의 수사 중간 발표를 중계를 했습니다 로젠스타인의 법무차관입니다만 이분의 수사 발표는 윌러 로버트 윌러 3세 이 사람이 전 FBI 국장이고 지금 특검입니다 수사한 러시아 정보기관의 2016년 대선 개입과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2016년 대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낙선시키고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공작한 사건을 지금 1년쯤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러시아 군정보기관 GRU라고 있습니다 GRU의 요원 12명을 기소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 12명은 지금 러시아로 가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3일 뒤로 예정된 헬싱키의 트럼프 푸틴 회담을 취소하라 하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아리조나주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우려를 표시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푸틴 트럼프 회담에 세계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에 푸틴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크리미아 반도 강탈까지 비호하면서 푸틴에게 끌려가고 또 반대로 이번에도 그랬지만 유럽 국가를 순방하면서 EU, 유럽연합을 공격하고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고 또 항상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구의 수상을 면전해서 공격하고 메르켈 수상도 연먹이고 푸틴에게는 고분고분하고 김정은에게도 고분고분하고 하는 트럼프가 어떻게 우방국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느냐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수사기관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일종의 정치적 폭탄을 던진 것과 비슷합니다 어제 발표된 기소장에 아주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이 수사로 수십 명의 러시아 사람이 기소되었고 트럼프의 선거운동 본부장도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본부장을 역임한 사람이 그래서 이 수사는 트럼프가 그럼 러시아와 협력했느냐 또 아래 사람들이 러시아와 협력했느냐 협력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쪽으로 몰려감으로 이번 11월의 중간선거에서 만약 상하원을 특히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해버리면 탄핵 또는 구속수사로까지 탄핵된 다음에 구속수사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폭발성이 강한 사건이 지금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출마하기 전에 러시아에 가서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이때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게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서 계속 이용당하고 있다 하는 아주 신뢰성이 있는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는 또 김정은에게 끌려가면서 이틀 전에는 김정은이 보낸 편지를 아주 황송스럽다는 듯이 공개를 하면서 김정은을 또 극찬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미국 정보기관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폼페오가 방북하기 전에 북한 핵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시켜가지고 김정은은 핵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나오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견제를 한 거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수사기관이 나섰어요 수사기관이 그런데 이런 이런 발표를 할 것이라는 것은 푸틴과 만나기 전에 미국 법무부가 이런 이런 발표를 할 것이라고는 이미 차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는 했답니다 보고는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렸는데 2016년 7월 27일 선거 운동 중반기쯤 되겠네요 2016년 7월 27일 이때 러시아 정보기관의 해커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사무실 컴퓨터로 침입하려 했습니다 7월 27일 바로 그날 그날 트럼프는 선거 연설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할 것을 권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 측에 말합니다 당신들은 듣고 있습니까 제발 3만 개의 사라진 힐러리의 이메일을 찾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언론이 엄청난 보상을 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7월 27일 바로 러시아 정보기관이 힐러리 클린턴의 사무실의 컴퓨터로 들어가서 해킹을 하려고 한 그날 트럼프가 열심히 해보라라고는 이야기를 한 것은 마치 트럼프가 러시아가 자기를 도와주는 공작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이 기소장에는 해커들이 러시아 간첩들이죠 간첩들이 어떤 미국인과 정기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적어놓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로저 제이 스톤 이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트럼프의 오래된 자문력입니다 자문력 그러면 이 스톤이 물론 사이버상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접촉하는 사람이 러시아 공작원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는 이 기소장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이 수사를 마녀사령이라고 욕을 해왔습니다 어제 러시아 외모부도 이 폭로는 러시아 미국 정상회담을 망치려 하는 업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푸틴과 트럼프가 똑같이 미국 수사기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차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국가의 선거는 항상 치열함으로 우리의 적이 개입하여 우리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며 우리를 장악하려 하지만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소화하기 위하여 단결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즉 헌법적 가치를 소화하겠다는 거죠 FBI나 CIA나 DIA나 이런 수사정보기관은 트럼프는 정치인이니까 저렇게 반역적 즉 미국의 국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소화하겠다 우리의 직무를 다하겠다 프로 프로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의 독재자들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전력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계가 지금 독재자 득세시대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트럼프의 큰 기여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칭찬하고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다 학살자입니다 푸틴 두테르테 김정은 그리고 독재자들입니다 에르도안 같은 독재자 좋은 나라를 독재 국가로 만들고 있는 터키의 세속 공화국 케말파시아의 근대화개혁 이슬람에서 최초로 성공한 근대화개혁을 엉뚱한 방향으로 독재로 몰고 가고 있는 부패한 독재입니다 에르도안을 칭찬하고 재판도 없이 수백명을 죽인 두테르테를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3대에 걸쳐서 500만명을 죽인 동족입니다 주로 김정은을 유능하고 주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노사를 하고 푸틴에는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하는 이런 트럼프의 등장으로 해서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까지 훼손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계 도처에서 독재가 강화되니까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댈 언덕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 미국이란 나라를 바라보면서 독재의 고통을 견딘 사람들이 동구 공산권 특히 소련에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인데 이제 트럼프가 독재자 편에 쓰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마음을 줄 데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굴복하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역경에 있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버텨냅니다 어쨌든 미국적 가치 미국적 가치 그것은 세계인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 자유 법치니까요 그 가치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그래도 미국에는 언론이 있고 또 정치인들이 있고 수사기관이 있고 FBI CIA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이런 트럼프가 개화천선 하지 않으면 이런 트럼프가 몰락하는 것이 몰락하는 것이 한반도에서는 김정은의 몰락을 재촉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처지가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도 카트가 위선적 인권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카트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김재규 가 박정희 죽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김재규 가 CIA의 직접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간접적 상황 변화에 의해서 그런데 그 카트가 선거에서 지고 레이걸이 등장하는 바람에 한국도 살았습니다 한국도 1980년대에 견실한 경제성장을 하고 민주화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몰락이 한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예개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2의 카트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